수호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로 보이그룹 EXO의 리더, 리드보컬을 맡고 있다. 1991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아버지 김용하, 어머니 최태련 사이에 이남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 해본 가출이라고는 형과 싸워서 어머니께 하루만 사우나에 있어도 되냐는 허락을 맡고 집을 나간 것밖에는 없다고 한다.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 휘문중학교를 거쳐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입학하였으나 자퇴하여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이나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2005년 15살 때 공원 봉사활동 중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의 눈에 띄어 캐스팅되었고, 2005년 SM 캐스팅 시스템으로 입사해 약 7년간의 연습기간을 거친 후 EXO의 10번째 멤버로 공개되었다. 연습생 시절 현재 팀의 멤버인 창열, 카이와 함께 삼성이 주도한 하하하 캠페인, 동방신기의 연습실 편의 연습생으로 출연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